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.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.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.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. 너희가 여기 내용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. 너희가 여기 내용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. 내가 여기 내용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.